자 시작하겠습니다. 이 친구가 내린 소리는? SKY 하나씩? I 그래서 Y는? Y E 짤막 E 짤막 중에서? I I가 됐죠. 뜻은? 하늘 OK. 하늘 SKY SKY 쓰기? SKY OK. 소리? SKY OK. 계속해서? PI PI F I 소리가 안 나요. OK.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? I, E, E I, E, E 중에서? I I 됐죠. 보니까 이 책에서는 Y가 I 소리내는 경우 I, E가 I 소리내는 경우를? I, G, H 그쵸. 어우 눈치챘어. OK. 그래서 P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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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? PI PI G, E G, E E 소리? PI PI 초코파이 할 때 이거 써있습니다. PI 맞아요? 예. OK. 계속해서? LIGHT LIGHT 그래서 하나씩? R O I I T 이렇게 합쳐서? LIGHT LIGHT 그래서 I, G, H 는 I, G, H 는 I, G, H 는 소리밖에 안 나요? 네. G도 소리 안 나고요. 그 소리도 힘이 없고 그 소리 전부 다 힘이 없어서 사라졌습니다. 그래서 I, G, H 는 뭐가 된다? I I가 된다. OK. 뜻은? 그거 그거 불빛? 그렇죠. 불빛 라이트 헷갈렸어요 한 번. 라이트 라이트 쓰기? L, I, G, H, T 소리? LIGHT 라이트 탈 T 아이 T 그래서 뜻은 넥타이 어 넥타이 또는 묵다란 뜻도 있어 오케이 묵다 타이 쓰기 T-I-E 오케이 소리 타이 타이 계속해서 슬라이 슬라이 하나씩 을 아이 을 아이 합쳐서 슬라이 슬라이 뜻은 날이다 날이다 또는 파리 파리요? 어 파리란 뜻도 있어 오케이 날이다 슬라이 슬라이 F-N-I Y 소리 F-L-I 오케이 쪽쪽에서 F-L-I C-K Q R-I I C는 스크 중에서 Q가 됐죠 Y는 Y-E 아 Y-E I-E 짤막 I-E 짤막 중에서 I 오케이 뜻은 울다 K 울다 cry C-R-I 소리 cry cry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나이트 하나씩 느 아이트 느 아이트 그래서 I-G H는 무슨 소리된다? 아이 아이 뜻은 밤 밤 나이트 쓰기 나이트 쓰기 N-I-G-H-T 오케이 소리 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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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소리 타이트 하나씩 트 아이트 뜻은 꽉기다 꽉기는 하다 씨 아니고 어떤 씨 꽉기는 오케이 그래서 꽉기는 타이트 쓰기 T-I-G-H-T 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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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트